안녕하세요. 저의 스폰서님은 민수경 콤택트이시고 저의 업무화의 스폰서님은 한성민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대전에서 작업하는 신혜영입니다. 저는 오늘 화사한 꽃잎, 영롱한 다이아몬드처럼 다양한 브라이트니 성분의 시너지 케어로 맑고 빛나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트라이페이지 화이트 케어에 대해 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성분에는 피부 변색 세포의 활성을 억제해주는 헥사펩타이드2, 카르노신, 브라이텍스 등 성분과 피부 변색의 외관상 표출을 방지해주는 크레아트닛, 페어트렉스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브라이트닛 케어에는 클렌저, 토너, 에센스, 데이 로션, 나이트 크림 총 5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안할 때마다 피부가 밝아지는 트라이페이지 화이트 클렌저입니다. 진준빛 풍부한 거품으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클렌징해주고 크레아트닛이 함유되어 피부톤을 맑고 투명하게 케어져 색소 침착의 억제를 도와줍니다. 다음 차분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트라이페이지 화이트 토너입니다. 페라트렉스 성분이 피부 표면에 오래된 각질을 제거해줘 피부를 맑게 정돈해주고 카르노신이 함유되어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주고 색소 침착을 예방해줘 빛나는 피부로 유지시켜줍니다. 다음 좀 더 밝은 멜라닛 색소 형성에 도움을 주는 트라이페이지 화이트 에센스입니다. 브라이텍스가 함유되어 피부를 맑고 환하게 관리해주고 보다 더 화사한 피부로 완성시켜주고 촉촉함까지 유지시켜줍니다. 다음 빛나는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트라이페이지 화이트 밀크 로션입니다. 헬사펠타이드 2가 함유되어 균형이랑 피부톤을 균일하게 정돈해주고 색소 침착 활성을 억제해줍니다. 또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으로 낮 동안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고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마지막 잔자는 동안에도 밝은 피부로 가꿔주는 트라이페이지 화이트 나이트 크림입니다. 다이아세티블루틴이 함유되어 낮 동안 지친 피부에 영양성분과 보슬성분을 공급해줘 잠자는 동안에도 밝은 피부로 가꿔줍니다. 사용 순서는 클렌저, 토너, 에센스 그리고 아침에 아침 저녁 순서대로 사용하시고 아침에는 데이로션, 저녁에는 나이트 크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저희 이스트 라이브 볼 수 있게 도와주신 전윤이 사장님과 손아내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이처럼 맑고 투명하고 밝은 피부를 원하시는 사진은 수사에 대한 구조하여 구매한 벽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